손님이 없는 가게, 장사가 되지 않는 시장과 골목상권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욱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소상공인들에게 힘겨운 나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희망을 가지고 한 번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저력이 있습니다 함께 상생하는 가치 있는 사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땀과 노력이 당신의 미래의 결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뜨거운 삶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이여 힘내세요 당신의 뒷모습에 생기가 넘칠 그날까지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마사회가 소상공인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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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